안녕하세요 엑소오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정말 최악으로 가겠습니다. 호카이도까지 또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진 상황은 지금 관토지방 말고도 지금 도호구라든지 휴우시 말고도 지금 호카이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호카이도의 지금 네모로에서 네모로 반도 남동쪽에서 지금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지진이 동일본대지 바로 전 지진이 4.2 두 개하고 4.5였지 않습니까? 4.5 강진입니다. 바로 9점 때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모로 반도 남동쪽인데 저기 그 호카이도의 일본의 최동단 네모로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죠. 그 호카이도의 아바시리에서 5월 1일이었죠. 3.2일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바시리에서 그 이후로 지금 호카이도에서 또 아워머리하고 호카이도 지금 4일 만에 지진이 났습니다. 아워머리 같은 경우도 4월 30일 날 있었죠. 이 아워머리 같은 저는 이제 그 아워머리와 호카이도 같이 영양 같은 영양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 호카이도 같은 경우는 도마리 원전 말씀드렸죠. 30년간 삼중수소를 축소, 배출 숙소 보고를 하는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한 그런 도마리 원전이 지금 있고 아우 다음에 그 아워머리 같은 경우는 이 로카쇼무라, 로카쇼무라 원전 핵재처리 시설이요. 지금 제가 이 호카이도를 항상 얘기할 때는 물론 호카이도에서의 그 말씀 드렸던 이브리 동부 지진도 있습니다. 2018년 9월 6일 날 발생했던 규모 6.7의 호카이도에 이브리 동부 지진도 있고요. 그 당시에 사망자가 41명이었고 부상자가 681명이었습니다. 호카이도에서 그리고는 소카이도 해상 서쪽하고 그 다음에 아키타에서 났을 때 대한민국의 동해안 강원도 쪽을 쳐가지고 피해를 줬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호카이도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생각을 하고 또 이 쿠릴 열도와 깜짝한 반도 또 이 직접 알류산 열도하고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호카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호카이도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호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날 경우에는 언제 이게 크게 정말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호카이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직접 동해안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호카이도 같은 경우는 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인 아워머리 아워머리는 호카이도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요. 그 다음에 이 호카이도의 도마리 원전이라든지 지금 그 시조오카에서도 지진이 있고 도까라, 미야기, 후쿠시마 계속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추우슈구마모또에서 나고 있고 지금 일본의 원전을 제가 한번 체크를 이 상태에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큐슈구마모토 도까라에서 강진이 나가지고 이제 그 큐슈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더 크게 터질 경우에는 북동진 할 경우에는 이게 시코쿠 섬을 건들 수가 있습니다. 시코쿠 섬을 건들 경우는 시코쿠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러프가 있죠. 그러면은 이 시코쿠의 난카이 트러프는 이카타 원전이 있습니다. 이카타 원전을 정말 바로 칠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코쿠 정도의 거리라면은 대한민국에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또 화산폭팔도 염려가 되고요. 지금 도까라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 도까라 벌써 한 뭐 700분 가까이 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여기 스와노세지마라든지 사쿠라지마 아소산 같은 게 폭발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가 지금 계속 일본의 주부지역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주부지역에도 상당히 지진이 많고 원전이 많습니다. 쓰르가 원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미야마 원전도 있죠. 오이원전이 지금 하여튼 일본 전역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원전들이 있습니다. 이 원전들을 지금 시조국가에서 5월 4일에 낳았지 않습니까? 시조국가에는 동부에서 규모가 2.0이었죠. 저녁 7시 27분이었는데 그런데 시조국가에 지금은 현재 정확하게 시조국가에 원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셧다운을 했었어요. 그때 그게 하마오카 원전이 있었는데 셧다운을 했는데 지금도 운행이 되는지 하여튼 시조국가는 바로 도쿄하고 가깝거든요. 후지산이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심각한 지진 상황에서 후쿠이 대지진이 나고 있는데 굉장히 후쿠이 대지진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그런데 후쿠이 연예인 쓰르가 원하고 미야마 그 다음에 에이메현의 이카타 굉장히 지금 어떤 대폭발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문제는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일본의 원전들이 활단층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활단층 위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면이 미끄러워져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진 대책을 잘 세워도 건물의 기초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활단층이 2천 개가 넘습니다. 2천 곳이요. 2천 곳이 넘는 활단층이 있는 일본에서 지금 원전을 원전이 2천 곳이 넘는 활단층 내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활단층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사과현의 겐카이하고 이바라키현의 도카이 제2원전 그 정도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활단층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우모리 말씀드렸죠. 로카쇼무라 제철의 공장도 활단층으로 봐야 되고 아우모리현의 시가시돌이 시가시돌이 원전 역시도 활단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 같은 경우는 서일본을 횡단하는 일본 최대규모 단층인 중앙구조선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엄청 어마어마한 거죠. 이럴 경우 만약에 대지진이 날 경우에는 최소한 8.6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일본은 우선은 지진에 대해서 우선은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1월부터 1월부터 갑자기 종소형 화산들이 폭발을 크게 해가지고 QC에서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서 그러면서 또 1월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 마그마 라든지 조사를 했죠. 그러다가 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갑자기 또 1월 2월 초에 사쿠라지만 터졌고요. 우왕조항 할 때 한 달 뒤에 동일본 대지진 9.1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과거처럼 항상 과거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왕조왕 할 수가 있어요. 지금같이 비상사태를 해가지고 셧다운 상태에 움직이기 여러 가지 복잡해진 팬데믹에 의한 비상사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올림픽을 하니 많이 어쩌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나 뭐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벌써 1년이 넘는 상태인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마스크 제대로 쓰고 다니냐 팬데믹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람들 관리해야 되고 수많은 팬덤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관리할 게 공무원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자가격리는 잘 지키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다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은 더더군다나 지금 팬데믹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그 공무원 인력이 대체돼서 확률이 높아요.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공무원이 모르지만 만약에 한 한 500명 있으면 이런 비상치국에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면서 지진 데이터나 연구하라고 하겠어요. 나가서 당장 팬데믹 관련돼가지고 좀 사람들 좀 이렇게 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고 보고 도와주고 막 뻔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원래 좀 그런 원래 그 공무원 사회라는 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기의 업무만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같은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십시일반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딱 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그런 게 있다고 왜냐하면 그 공무원 사회예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지 만약에 내가 구청에서 일어나는데 나는 소방서도 아니고 내가 왜 산불에 나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도와주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사회에라는 게 그러면은 지금같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림픽도 있고 팬데믹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막 정신이 없고 서로 돕고 그리고 정신이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게 바람직한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얘기 뭐냐면 지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얼마나 신경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림픽 당장 7월 23일이니까 오늘이 5월 5일이 얼마 남았어요? 이제 뭐 얼마 안 나왔는데 이런 상태에서 올림픽 관련돼가지고 준비할 게 얼마 많겠어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당연히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또 챙길 것만큼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상뉴스나 보고 있겠습니까? 기상청에서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기상 일본 기상청 공무원들 제가 볼 때 한 공무원분들 중에 반 이상은 어떤 그런 다른 어떠한 그런 서포트 해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올림픽 관련된 거라든지 뭐 비상 비상사태니까 아무래도 막 그렇게 지켜야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국민들이 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도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길거리에서 마스크 쓰는 걸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아무래도 저에게는 지진에 대해서 신경 쓸 만한 그런 여유가 없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굉장히 지진에 대한 굉장히 정말 동일본 대지진의 몇 배 이상의 정말 일본 건국 이대로 최고의 위기인 지금 2021년에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둬야겠냐는 얘기인 거죠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기상청 인력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7.4 났을 때 좋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신경 못 쓸 거예요 거의 어떻게 지금 지진 신경 쓰고 있겠어요 팬데믹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일본의 수많은 활단칭 위에 있는 수많은 원전들 폭화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원전도 다 폭발돼 버리면 그래서 걱정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스가 총리가 나서서 우리가 지금 지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라고 노티스를 준다든지 기상청이든지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스가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요 지금 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조 바이든하고 미국에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그러나서 대만 문제 또 임발비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대만 관련된 중일 관계가 또 복잡해졌습니다 영토 문제 그러면서 생카크 열도 다오 다오 그거하고 그거 관련돼서도 지금 얼마나 지금 군대 그다음에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 5일간 미국, 프랑스, 일본 연합 훈련한다고 일본 본토에서 육상군, 육군대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이런 지금 시국에서 스가 총리라든지 일본의 정치인들이 지진까지 신경 쓰겠냐 이게 못 쓴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여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또 놓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지금 일본의 원전들은 대부분 이렇게 활단층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2천 곳이 넘어요 일본의 활단층이 정말 터지면 정말 이건 대한민국도 지금 걱정입니다 그게 다 터져보세요 일본 전체가 다 아예 그냥 정말 일본에 아마 다 터지면 아마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생존에 있는 살아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사람을 떠나서 사람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 이외의 동물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얼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의 큰 피해가 올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지금 이렇게 올림픽에만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팬데믹에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물론 팬데믹도 지금 심각하고 지금 변종 나와서 변이 그래요 아주 심각하긴 하지만 거기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진이 정말 화상하고 큰일 났습니다 일본 정치인분들은 이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